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북한 정권을 다시 규탄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특히 북한의 정중한 요청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 보호를 위해 한국 또 일본과의 확장 억제 계획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이종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 씨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영내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 씨 의원은 18일 VUA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중단하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건 분명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과의 위기소통 메커니즘과 핵전력을 포함한 확장 억제 계획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마크 그린 하원 의원은 북한이 주민복지가 아닌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린 의원의 17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하는 것처럼 자국민을 먹여 살리는 데에 돈을 투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면서 식련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을 외면하고 핵무력 개발에 직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북한 정권을 정면으로 지적한 겁니다. 의회에서는 특히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에 대응해 영내 미사일 방어 역량과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올해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최근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위협과 공격 행위는 미국 본토 방어의 중요성을 다시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사일 방어 투자를 늘리고 북한과 같은 대담해진 적국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파트너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노프 의원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한 것과 관련해 VOA에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대로 김 씨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 동맹의 영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해상발사 핵순항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이미 많이 늦어진 미국의 핵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종입니다. 주요 출계국 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일단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중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외교장관들은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북한의 ICBM 발사는 무모한 행동이며 유엔 결의에 대한 또 다른 노골적인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동은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확고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모든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조치와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에 의한 대량 살상무기의 위험을 긴급한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또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행동은 현재 진행 중인 핵 관련 활동의 증거와 함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다변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G7은 한국, 일본과 연대하며 북한에는 불안정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 나타나고 ICBM 부대를 처음 언급했는데 전문가들은 아직 재진입 기술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과수용 언행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자신의 딸을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등장시킨 것은 ICBM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선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들과 모든 전술핵 운용 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실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서 한국국방부는 2020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ICBM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개발에 따라 전략군 예하 13개의 미사일 여단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거리 측면에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으면 실전 배치는 별 의미가 없다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과시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북한은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정상적인 재진입 시험, 정상적인 발사, 정상적인 비행 시험도 ICBM의 경우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실전 배치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과시용 성격이 강한 행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체 관련 미진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ICBM을 활용해 높은 고도에서 핵을 터뜨리는 전자기파 EMP 공격 등을 통해 위협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현지 지도에 자신의 어린 딸을 대동하고 공개석상에 첫 등장한 데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ICBM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후대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선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간 김 위원장의 행보 역시 이 현장에 이렇게 이른바 안정성이 있다. 이게 더 이상 현장에서 사고가 벌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 매우 안정화된 체계다. 이건 시험 발사가 아니고 이미 실전 배치된 체계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일 뿐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재진입 기술과 다탄두 기술 검증을 위한 추가 시험 발사와 핵실험에 나서는 등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면서 지난 2017년과 유사한 대미 압박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화성 17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해 추가 시험 발사를 한다면 미국의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영내의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내의 정보 수집 역량과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미안일 군사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1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하느냐는 BOA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번 발사는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국과 영내에 계속 제기하는 위협은 분명한 우려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이번 발사를 통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BOA의 후속 질문에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셈법이 아니라 그가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하든 부분적 성공하든 매번 무언가를 배우며 관련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영내 연합훈련을 비롯해 준비태세와 역량 유지를 분명히 하려 한다며 특히 미한일 3국의 군사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실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운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국과는 그냥 한국과는 일본과 함께 또한 우리의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크비 조정관은 핵실험 방지 등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 최근 접촉한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어떤 직접 소통도 없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재화하긴 했습니다. 동시에 동맹과 적절한 방어 역량의 확실한 유지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안일 3국 정상회담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카멀라 헤리스 부통령이 현지에서 한국-일본 정상급 등과 긴급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핵무력을 갖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보유했느냐는 질문에는 정보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안전과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능력을 결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 대륙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북미 항공 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애니타 애넌드 캐나다 국방장관이 지난 19일 캐나다에서 열린 헬리펙스 국제안보 포럼에서 만나 노라드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너드 국방장관인 국제안보 포럼 연설을 통해 북미 대륙의 연공 방어를 위해서는 노라드 방공 시스템의 현대화가 꼭 필요하다며 감시와 위협 탐지 강화를 비롯해 지휘통제 개선, 대공 방어 능력 강화, 인프라 현대화를 통해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라드는 1950년대 구소련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북미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양국군의 합의로 공동 창설됐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위협에 대응해왔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정치 군사 분야 조치로 미북관계 정상화 지원과 남북 간 군비 통제 등을 추진할 것이며 북한이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전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1일 발간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등 실질적 평화 정착을 추진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통일부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 억제와 실효적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다면 북한의 우려사안까지 의제해 놓고 호해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날 기조 발제를 통해 담대한 구상에는 억제와 단념, 대화 등 세 가지 행동원칙이 담겨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도록 국제 공조와 압박을 지속하고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